네, 인천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요,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상설 전시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9월 4일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의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에 또 인천광역시와 해외 동표를 함께 뜻을 모아 2008년 6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입니다. 하지만 정시 공간이 부족해 개관 이후에 수집된 아시아, 유럽,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한인 이민자와 역사와 함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1층 제3전시실에서 아시아, 유럽, 지역 한인 이민사 코너를 신설해 현재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미주 지역 이민사에서 전세계 한인 이민사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시관으로 복을 넓혔습니다. 또한 4전시실에서는 하와이로 이민을 간 한인들의 귀환을 상징하는 인화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편된 전시회는 세계 각국의 한인들의 박물관에 기증한 귀한 자료들도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독일 초기 유학생이자 파도 한인들의 복지를 위해 일했던 제도관인 남영자 씨가 기증한 자료를 비롯하여 해외 입양인들의 영원한 아버지로 불리는 성, 원선시오의 지임, 서재송 원장의 자료들도 새롭게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네트워크 뉴스였습니다.